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으며, 블랙푸드의 대표주자로 통하는 검정콩입니다. 많은 분들은 콩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퍽퍽한 식감 때문에 콩을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로 지목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콩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콩을 매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검은콩은 일반 콩과 비교해 보면 영양분 함량은 비슷하지만 일반 콩에 비해 노화방지항산화 성분이 무려 4배나 많고, 탈모예방부터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우리 몸의 다양한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콩에 함유된 이스플라본 성분은 안면농조와 골다공증,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과다분비로 생겨나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삶은 검은콩에 검은깨와 호두를 함께 갈아서 자주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매일 두부와 콩식품을 섭취한 사람과 한 달에 3번 이하로 콩 종류를 섭취한 사람을 비교한 결과, 매일 두부와 콩식품을 섭취한 사람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검은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음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검은콩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검은콩과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검은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검은콩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콩을 무심코 조금이라도 덜 익힌 상태로 먹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콩을 덜 익힌 상태로 먹게 되면 단백질 분해가 잘 안 돼서 소화불량이 생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민해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최장은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분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콩에는 트립신 이니비터라는 단백질의 소화를 저해하는 성분이 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콩을 덜 익힌 상태로 먹게 되면 트립신 저해제가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때 우리 몸에 있는 최장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 단백질 분해 효소를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장이 튼튼한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콩 단백질이 다 소화, 흡수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면 대장의 점막층이 얇고 느슨해져 있는 분들에게 콩 단백질은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음식이긴 하지만, 완전히 푹 익히지 않으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콩은 꼭 완전히 푹 익혀서 드셔야 하며, 절대로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잘 익힌 콩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검은 콩을 물에 충분히 불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콩이나 서리태는 약 7시간 정도, 그리고 알이 작으면서 아주 단단한 쥐누이 콩은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불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린 콩은 압력솥에 밥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좋답니다. 그러나 콩밥을 싫어하는 분들의 경우, 압력솥에 30분에서 40분 정도 충분히 익혀서 맛있는 간식으로 드실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그건 그 사람이 하루에 단백질 음식을 얼마나 섭취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한 사람의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60kg라면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는 겁니다. 마른 콩에는 단백질 함량이 약 30에서 40% 정도인데요. 콩 50g을 밥솥에 익힐 경우 콩의 단백질 함량은 대략 20g 정도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음식으로도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루 섭취량으로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체질적으로 콩이 안 맞아 콩 섭취를 꺼리거나 또는 소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분들이라면 일반 두부나 순두부 또는 연두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검은 콩의 영향을 극대화 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검은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은 콩과 함께 추천드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은 바로 감초입니다. 검은 콩과 감초를 어떻게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건 바로 검은 콩과 감초를 활용하여 검은 콩차 또는 감두차로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물질과 발암물질 등의 독소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몸속에 독소가 쌓이면 체내에 해독작용을 하는 간에 무리가 가고 결국 간염 그리고 간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이때 검은 콩과 감초가 들어간 차를 드시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정말 놀라운 해독차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초의 효능을 살펴보면 감초는 위건강을 높여주며 피부와 근육재생에 좋은 약재임과 동시에 우리 몸에 각종 독소와 염증을 해독해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따라서 감초의 대표적인 효능은 체내 유해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우리 몸을 해독하는 착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감초에는 사포닌 성분과 글리시리진 성분이 풍부해서 피를 맑게 하고 혈관에 쌓인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에도 혈관을 청소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검은 콩과 감초를 달인 감두차는 조선시대의 왕들이 독약을 먹었을 때 해독제로 사용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이 있거나 혈관에 기름이 쌓여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피를 맑게 하고 혈관 속 기름을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유없이 두통이나 만성피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검은 콩차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검은 콩과 감초를 활용하여 검은 콩차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검은 콩 20g과 감초 20g 그리고 물 1리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약탕기가 있다면 약탕기를 사용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일반 냄비나 주전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검은 콩과 감초는 잘 씻으신 다음 냄비나 주전자에 물을 넣어주시고 검은 콩과 감초를 함께 넣어서 끓여주면 됩니다. 끓이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오래 끓이지 않고 약중 불에 딱 30분만 푹 끓여주면 완성됩니다. 검은 콩의 고소한 맛과 감초의 달콤한 맛이 더해져서 해독작용을 최고로 올려주는 차를 맛볼 수 있답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겨 마실 수 있는 건강에 좋은 간두차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맑은 피와 원활한 혈액순환 그리고 혈관 속 기름기 제거를 위해서 검은 콩과 감초를 끓여서 꾸준히 드셔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검은 콩과 찰떡궁합인 음식은 바로 다시마와 미역입니다. 다시마와 미역은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이 되는 요오드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요오드는 갑상선이 우리 몸 안에서 여러가지 대사활동을 왕성하게 하도록 해주는 에너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이를 제대로 못하니 체중이 늘고 이유없이 무기력과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요오드가 부족하면 탈모는 물론 기억력과 학습능력 저하 운동장애 그리고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오드는 결핍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콩에 함유된 사포닌은 항암효과와 과산화 지지를 막아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다시마나 미역과 함께 드시면 결핍된 요오드를 보충하여 영양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콩의 가용성 식이섬유는 위에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흡수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당뇨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다시마에 함유된 요오드도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고 다른 호르몬들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시마의 알긴 산성분은 중성지방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막고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배변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체내 유해물질의 배출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검은 콩과 다시마 그리고 미역은 탈모예방을 비롯하여 뇌건강과 당뇨인들을 위한 좋은 궁합이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검은 콩과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유와 치즈입니다. 의외로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우유에 검은 콩을 넣어 함께 갈아드시거나 검은 콩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검은 콩 치즈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우유 그리고 치즈는 좋은 조합이 아니랍니다. 검은 콩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안토시안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항산화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세포변중에 대응하여 병든 세포를 고치고 노화작용에 대응하기도 하며 암을 예방하는 항암효능까지 탁월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 몸에서 골격을 구성하고 효소를 활성화하며 에너지 충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만 칼슘 성분이 풍부한 우유나 치즈와 만나면 체내 녹지 않은 인산 칼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인산 칼슘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뼛속에 자리잡고 있는 칼슘까지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쫓겨난 칼슘은 골다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혈관에 달라붙어 각종 심혈관 질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콩과 우유 또는 콩과 치즈를 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인산 칼슘 덩어리가 신장의 결석과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평소 체내 칼슘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콩과 치즈 또는 콩과 우유를 되도록이면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콩은 될 수 있으면 두유 또는 물과 함께 갈아 드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검은 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검은 콩은 꼭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하며 두 번째로 검은 콩을 감초나 다시마와 함께 드시면 피를 맑게 해주고 몸의 독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극대화되어 정말 몸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검은 콩은 우유나 치즈와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섭취하거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